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집중 분석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요리 대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열풍이었죠. 인기를 끌고 있는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를 사칭해 투자를 종용하는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뉴스픽에서는 석대성 기자와 공모주 사기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석 기자, 먼저 흑백 요리사 열풍이 식품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흑백 요리사를 패러디한 개그 요소도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편의점에서는 백종원 협업 상품의 매출이 급격히 올랐는데요. 흑백 요리사 공개 직후부터 40일간 백종원씨 제품이 직전 동기 대비 3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4억 개가 판매된 이른바 백종원 간편식은 흑백 요리사 방송 직후 CU 간편식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덩달아 편의점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도 늘었는데 주간 사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노리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가 여전히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이번 사기 사건은 어떤 내용이죠?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외식 전문기업 더본코리아가 다음 달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 공모를 한다며 회사를 사칭한 사례인데요. 현재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고 용의자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이번 경우에는 그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더본코리아를 사칭을 했고요.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미리 투자하면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빠른 입금을 해라. 이렇게 독촉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증권이 주간에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다. 이렇게 꼬셔서 투자자를 유혹했고 입금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더본코리아가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 경찰 신고와 동시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법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기 사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주의보가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유가증권 상장 절차에 돌입하려고 금융위원회의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이었는데요. 이렇게 기업 공개, IPO 등으로 공모 시장에 투자자의 이목이 쏠릴 때마다 회사를 사칭한 사기가 횡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IPO 회사를 사칭해서 공모주 청약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게 최근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전쯤에는 금융감독원이 사기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기도 했었죠. 네, 사이비 종교 레포터리를 보면 과거나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데도 당하고 있는데요. 유사 수신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 조이팔에 희대의 사기극을 당하고 나서도 코로나 전국 때 또 이런 사기 행태가 판을 쳤던 것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IPO 등을 이용한 범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는 올해 2월과 4월에도 몇 차례 논란이 됐었는데요. 백종원 씨 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지어 일론 머스크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믿는 투자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기업이나 플랫폼의 자정 능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피해를 막아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공모주 사기 범행 수법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는 앞서 얘기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서 해당 회사에서 특별 공모주 청약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권유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공개 이전에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해 양도하겠다고 유도하는 방식 그리고 IPO 추진이 불확실한 비상장 기업임에도 곧 신규 상장한다며 회사 관계자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투자를 독촉하는 방식이 또 있었습니다. 또 상장 관련 위조문서를 사용해 신규로 상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속이는 이런 유형도 있었습니다. 네, 공모주 사기 투자자가 조금만 유의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비상장 기업의 신규 상장 심사 신청 여부나 거래소의 신규 상장 승인 여부는 거래소 기업 공시 채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주 청약은 일정에 따라 주관사인 증권사를 통해서만 확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 일정 사전 청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약 일정은 금감원 전자공식 시스템에서 발행회사의 증권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특히 거래소는 공모주 청약을 증권 신고서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공모 명목으로 공모 가격을 할인해 이미 배정하는 건 없습니다. 네, 형벌권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